자 A or B 없는 것 같은데 아빠 or 엄마 아빠 or 엄마 이거 들으면 진짜 서운해할 거라서 다시 하겠다 오케이 나는 지금 귀엽다 or 멋있다 전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뭐 소름이 돋네요 자 마무리 질문 이렇게 한 방에서 잤던 게 아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누가 가장 불편했나 당신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이 키가 좋다 난 키르갈 좀 더 크고 싶다 솔직하게 방송용 저는 뭐 이렇게 항상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비방용 비방용 2cm만 2cm만 진짜 2cm 아미노미나 산 진짜 진짜 많이 보고 싶고요 네 제 생각에는 볼 수 있는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자기가 촬영하겠습니다 동작도 표현해 주십시오 그 다음 날 지금 시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접생해 주십시오 자막 자막 자막